왜 언제 적어? 어디 갈 수 있어? 아니 아직 못 정했어 너무 정했어? 나 아직 안 정했지? 어? 나 하고 갈 수 있어 오케이 잘 가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되지? 고민이다 어? 뭐 고민이지? 어디서 날라왔지? 이게 뭐야? 이게 반짝반짝 빛나? 어? 어? 야! 깜짝 놀랐지? 이 종이비행기는 우리가 보낸거야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지 우리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보여줄게 따라와 예정이다 샆이 다시 한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widge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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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내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고? 언니! 바로 여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